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슬기로운 직장인들의 은퇴 전략 시리즈로 지금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고요. 그 첫 번째 주제로 직장인 인생 2막 책쓰기로 시작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책쓰기에 관련된 어떤 비전이나 메리트에 대해서 우리 조기준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1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보고 지금 2부를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도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기준 작가님한테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1인치 기업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책쓰기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리고 책쓰기를 하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메리트가 있고 인생 2막을 어떤 비즈니스 폼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럼 이제 암남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고는 싶은데 한 번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글쓰기를 해본 적도 없고 일기도 안 쓰는데 내가 과연 책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쓰고는 싶은데 글을 써본 일이 없고 책도 많이 읽지 않은 그냥 일반 직장인, 일반 주부, 일반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독자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1부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가끔씩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경험이 도저히 없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 살다 보면 어떻게든지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일단 글쓰기가 기본적인 어떤 글쓰기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책을 쓸 수 있으니까 그 글쓰기를 좀 이렇게 실력을 어떤 정도 궤도까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글쓰기를 당장 시작할까요? 네. 가장 쉽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글을 쓴다. 일기쓰기? 일기쓰기보다 더 쉬운 거. 필사? 필사. 네. 너무 좋습니다. 본인이 살다 보면 한 권의 책은 읽었을 겁니다. 안 되면 성경을 읽었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만화책, 동화책을 읽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 권을 고르십니다. 그리고 딱 책을 펴고 노트를 펴고 그리고 펜을 딱 집습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정확하게 30분만이라도 그 잘 쓰신 분들의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본인의 몸에 나도 모르게 익혀지어 가기 때문에 단순히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취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뭔가 이렇게 되게 신경을 써서 막 배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끔씩 그냥 힘을 빼고 늘 하듯이 이렇게 했을 때 몸에 익혀지지 않습니까? 수영? 뭐 엄청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것처럼 글쓰기도 그리고 필사. 그중에서 필사는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문장에 대한 느낌이 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읽었던 책의 저자분만의 그런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남아있더라고요. 문장이 좋은 책들을 쓰면 되고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동화책도 좋다. 동화책도 좋습니다. 진짜 동화책도 안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만화책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왜 학교 때 수업할 때 칼럼 써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칼럼 쓰는 건 어때요? 신문 칼럼 이렇게 벗겨 쓰는 것도 좋은가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쓰시는 장르가 소설 쪽이다. 에세이 쪽이다. 그다음에 인문 철학. 그다음에 신문에서 사설. 그럼 자기 장르를 쓰는 게 좋군요. 그렇죠. 본인의 장르를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요. 그렇게 신문까지 생각하신다면 그 장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글 중에서 아주 명문인 그런 책, 좋은 책들을 골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필사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에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써보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일기 이런 부분은 너무나 기본이 그렇다고 해서 일기를 써서 책으로 묶어서 낸다는 건 아니지만 일기를 씀으로 해서 본인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그 하루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고 컨셉이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라도 꼭 규칙적으로 일기를 써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나는 이제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서 지금 이제 뭔가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일단 좋은 책을 하나 골라서 이제 한 30분 동안 죽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필사하고 필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기 쓰고 그거 두 가지만 갖고라도 이제 훨씬 더 글쓰기가 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늘죠. 이제 거기다가 지금 용기가 생기네요. 잘 쓰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독자들이 용기가 생기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쓰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조금 더 잘 쓰고 싶은데 하면은 뭐 이렇게 주위에 이제 찾아보셔서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그런 어떤 그 글쓰기나 책쓰기 관련되는 수업에 요즘 안 돼요. 수업. 요즘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잘 골라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잘 골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수업도 골라서 듣고 그리고 필사하고 그리고 뭐 책 읽는 거야. 뭐 그것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읽기 쓰고.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제 글쓰기 훈련을 스스로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 어떤 훈련을 하면서 그 어떤 주제를 일단 정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그럼 어떤 주제로 하지? 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암담하잖아요. 내가 아 내 주자를 어떻게 잡아내야지 이게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주제가 될까?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잡아내야 될까요? 나의 주제. 사실 제가 일부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도 없다 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들 SNS 하시죠? 그리고 하고 싶어 하시죠?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요즘에 SNS에 좋은 글들 올려서 그 팬심을 바탕으로 에세이 출간하시는 작가님들 많으신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었던 그런 에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SNS에 스타, 인플루언서 계신 다음에 책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기개발 같은 경우는 부자로 성공하신 분들 다들 너무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렇죠.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성공 전략들을 잘 정리해서 한 분의 책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나는 그런 SNS 에세이 또는 자기개발서보다는 인문 쪽을 한 번 써보고 싶다라고. 그래서 또 인문학이 또 예세잖아요. 네. 그런 욕심을 조금 더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철학이나 인문 쪽의 개념들을 짧게 정리한 책들도 괜찮습니다. 아 네. 사실 인문처럼 자기가 공부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인문이나 철학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것을 1년 365일짜리를 한 권으로 해낸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한 페이지 못 읽겠습니까? 정말. 하다 하다가 안 되면 정말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문 에센스를 담은 그런 책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경험도 없어. 뭘 쓸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 일부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일부 때 말씀하신 것도 다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아 경험 부분 말씀이시죠? 네. 내가 그 이제 직장인이냐고 그러면은 어떤 주제로 이제 해야 되는지. 네.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의 어떤 그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이야기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신입사원인데 무슨 일이 됐을까요? 신입사원이 보는 어떤 그 선배 모습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취업하는 어떤 노하우들. 아 취업하는 노하우. 네. 그런 것들은 신입사원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짧은 시간에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요. 취업하는 노하우 그런 것들은 이제 취업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특정한 어떤 기업이 들어갔을 때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취업의 어떤 그 노하우 정석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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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3년차 분들 3년차 정도 됐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3년차 됐을 때 밑에 1년차 2년차 신입사원들을 대하는 것과 그 위에 직장 상사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도 있을 거고요. 5년 차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책을 쓸 때 힘들어하시는 주부님들. 주부님들은 본인의 자녀분들을 육아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 육아를 하면서 있었던 어떤 특별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고 혹시나 거기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재미있는 그림을 본인이 직접 그리면서 하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출간되는 대한민국의 자녀교육서 관련돼서 출간이 되면 자녀를 유명 대학에 입학시켰던 이야기들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것도 없다 하면 본인이 결혼하고서 그리고 본인이 커리어도 높은, 커리어도 대단한 분이었고 경력도 많은 분인데 집에서 그냥 생활하는 어떤 경력 단절녀가 됐을 때 그런 어떤 상처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도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그런 책들은 공감을 하고 서로 힐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작가님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저희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해외 교민들 되게 많으세요. 뭐 별별 미국 기본이고 뭐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데 그런 이국에서 사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에세이로 묶어서 내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해외 사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과 이제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이라고 했을 때 어떤 나라 이름을 중심으로 이제 여행 책들이 나왔었거든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많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스페인의 뭐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도 아니야. 그런데 저 무슨 정말 시골? 네. 그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총구석 같은 데다. 더 좋다. 그러면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재미들. 요즘은 다들 직장생활 그리고 도시생활로 힘들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느끼는 힐링. 그렇죠. 네. 그리고 감동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가보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책으로 이제 간접 경험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 충분히 책으로 가능합니다. 네. 교민 여러분들은 꼭 이거 저기 생각하셔가지고 책 한 권씩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꼭. 일부러 거기 가서 우리가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거기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오잖아요. 네. 책이 이렇게 막 수많은 책들이 이제 나의 경험 뭐 나의 어떤 점 해가지고 이제 책이 나오는데 사실 출판사에서 그거를 이제 딱 받았을 때 이걸 그래 책으로 냅시다라고 출판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출판사에서 원하는 책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뽑히는 책? 그런데 출판사에서 원하는 책을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는 책은 어떤 걸까요? 타겟팅을 좀 해보시죠. 관욕을 버그로 쏴야지. 어디서 맞던지 하지. 맞습니다. 출판사에서 이제 그 출간을 하게 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출간을 하거든요. 먼저는 가장 쉽게 이제 그 투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그 글쓰기 매체 이런 곳에서 미리 글을 써놓은 것을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책을 이제 출간하기도 하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투구하는 방식. 우리는 그 전문 작가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초보 작가분들은 투구하는 방식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책을 어떻게 써야지 투구했을 때 뽑힐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출판사의 대표 메일로 그렇게 투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그 책쓰기 관련된 아카데미도 많이 뽑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책을 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이제 충만하신 분들이 글을 많이 쓰셔서 이제 보내오시는데 절대로 출판사에서 읽지 않는 원고는 첫 번째 일기 스타일의 투구입니다. 막 내 얘기를 막 일상적인 일기 쓰듯이 그렇게 쓴 책. 가장 쉽게는 나는 어릴 적부터 가난했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고. 그런 본인의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군요. 그렇죠. 뭐 웬만한 분들 그 인터뷰 했을 때 어릴 때 힘 안 들었던 분들이 있을까요? 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일기 스타일의 본인 중심의 이야기들은 사실 출판사에서는 사실 제목이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만 보고 웬만하면 다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그런 단메일을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출판사가 꼭 읽어보고 싶어하는 원고는 기획서를 한 페이지짜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원고와 같이 보내는 투구 원고를 선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배경이 이렇고 이런 목적에서 주요 무슨 타겟 독자층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기획의도 어떻고 기본적인 목처도 어떻고 이 정도만. 딱 깔끔하게 정리. 한 페이지 딱 정리해서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많은 투구가 오는데 그중에서 고른데 너무 힘든데 원고까지 다 읽기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서가 마음에 들면 원고를 읽겠군요. 우선 읽는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가 제목이지만 제목을 잘 쓰셔야 됩니다. 얼굴이지 않습니까 제목은. 그렇죠. 물론 그게 나중에 그 제목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책의 제목이 될 수 없을지라도 너무나 뻔한 제목이면 아무리 원고가 좋아도 투구할 때 담당자가 잘 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목을 굉장히 눈에 딱 띄게 요새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얘기해 주신 대로 트렌드에 맞게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네. 네. 트렌드는 문장형 제목이 트렌드인데 저 한 20년 전에 제목 같은 사자성어 같은 제목 이런 걸 보내면. 처음부터 읽어보지도 않겠군요. 그렇죠. 읽기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 옛날 느낌인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 맞지 않은데 이렇게 느끼게 되면 너무 죄송한데 바로 휴지통이 가고 단메일로 죄송합니다라고 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초보 작가들이 이렇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제목이야 어차피 출판사에서 정할 건데 그냥 대충 정해놓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제목이 돼서 더 고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원고를 투고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우 참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해도 책이 하루에 도대체 막 몇백 권 몇천 권씩 나오나요? 이 출판시장에? 하루에 몇백 권까지는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중에 정말 일부만 팔리고 나머지 책들은 잘 안 팔리고 애쓰고 썼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마케팅이 원고 쓰는 것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마케팅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초보 작가지만 출판사에서 하는 마케팅은 출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케팅도 지금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마케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분들이 책을 출판하시고 나서 늘 하시는 기본적인 지인 마케팅 찬스. 지인 찬스 마케팅 많이 쓰시거든요. 너 이번에 몇 권 살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별로 잘 안 사시잖아요. 그럼요. 분명히 책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 이 책인데 내가 100권 다 얘기하시죠. 네. 맞아요. 막 트럭에다가 한 트럭에다가 막 내가 실어갈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안 그래요 실제로. 네. 그런데 막상 책을 사냐고 물어보면 내가 살게 그러면서 그렇죠. 차라리 술을 한 잔 사겠다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왜 책을 안 써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이 그런가 보다 이러시는데 정말 책을 이렇게 첫 번째 책을 내본 사람은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막 너무 와 닿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상하는 거 있어요. 책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인맥관리 정리됩니다. 인맥들 바로 정리됩니다. 너는 내 편 너는 아니야. 막 이런 거. 네. 이거 사실 너무 너무 현실적인 얘기라 사실은 책을 내신 제가 이제 출판사에 있었을 때도 많은 작가분들이 당연히 내 책은 베스트셀러일 거라고 막 철싹같이 믿는 분이 50% 넘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되세요. 그런데 그 베스트셀러라는 게 누가 얼만큼 살 거고 동문에서도 또 얼만큼 살 거고 회사에서 얼만큼 살 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그럼 나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당연히 SNS는 정말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걸 넘어서 유튜브. 네. 유튜브. 유튜브는 뭐 더 이상 이제 설명할 수 없는 SNS 마케팅이 거의 최고 정점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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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그 메리트가 아무래도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동시에 또 수익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SNS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자분께서 직접 발로 뛰는 일어나서 그런 마케팅들이. 저자분이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서 책이 더 나갈 수 있고 덜 나갈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SNS 마케팅. 좀 귀찮다.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어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도 온 것일 때 사실 저도 SNS 굉장히 원래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SNS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저한테 그 출판계 쪽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SNS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책을 써놨는데 SNS가 없다는 거는 그 액이 나오면서 이렇게 신생아 무슨 베네쩌고리 포데기 이런 거 준비하지 않은 거랑 똑같대요.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패키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SNS, 자기 SNS를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1부에서 조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2부만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내가 작가가 됐다. 내가 책을 냈다. 그러고 나서의 어떤 그런 메리트,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책을 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커리어. 그렇죠.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1인 지식 기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책은 거의 필수입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필수이고요. 그다음에 책을 출간하고 나서 본인이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나면 기업 또는 문화센터 또는 학교 이런 곳에서 강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서 대면하는 강의가 힘든 상황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요즘에 점차 유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강의 요청도 수없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없이는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업. 맞아요. 공공기업의 뭔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의 프로필과 함께 어떤 책을 출간했는지를 그렇죠. 저소란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슬기로운 은퇴 전략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이제 책쓰기가 답이다. 직장인들의 어떤 인생 2막 책쓰기가 답이다라는 어떤 주제로 지금 1부에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조작가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가 이제 첫 번 시리즈 첫 번째로 이 주제를 정한 게 저도 이제 은퇴하고 기업에서 은퇴하고 지금 1인 지적 기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잘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게 책을 쓰자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직 현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 길이 확신이 없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일단 책쓰기에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일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쓰기에 지금은 이제 어떤 계략적인 내용만 1, 2부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책쓰기에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모든 분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세미의 직장수업 카페나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메일 있잖아요. 정보란에. 그래서 메일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수업 카페에서도 지금 책쓰기 아카데미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책쓰기로 말미암아서 인생 2막을 좀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조기준 작가님 좋은 말씀 주셔서 주옥 같은 액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나와서 책쓰기 관련된 노하우를 마음껏 방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저 많이 불러주셔야 될 건데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